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11학년이고 지금 UIS에 다니고 있어요 UIS 프리미엄 홈스테이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향수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또 홈스테이 마더, 홈스테이 파더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정말 즐거운 추억을 쌓고 또 향수병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시면 하루에 3끼를 제공받고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가족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Urban International School, the milestone for the university's success